우리 노동자들이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 꿀떡붙인 성현 대통령 기지사 총리. 비만요. 비만을 위하.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고심화 핵오염수를 꼭. 해양특위는 사실은 방류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오기 때문에 바다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 오염될 것이고 농산물 수산물 모든 것이 오염되고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도대체 날씨가 나섰습니다. 먼저 날씨에 기쁘신 것 같고 있는 문섭입니다. 김치거나 골라주로 오늘의 도대체 날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